이동중 저쪽으로 타러가세요 빨리 타러오세요 빨리 타러오세요 빨리 타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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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다아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은 내 마이클과 오른쪽에 데이.. 데이비 데이비 그 다음에 누님 에흠 그래요 완벽한 조합이다 누님 누님 고용했습니다 당신은 이제 제껍니다 빨리 인트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이피쉬입니다 GTA5 경찰 모드 수준4 어 누님 가까워 오지마세요 어 어 오지마세요 긴장되요 82편 영상에 오신 어 스윗다운 네 일단은 네 82편 영상에 오신 것을 현장합니다 약간의 딜레이 어 돼? 어떻게? 했어 안되는데? 잠깐만요 안되는데? 왜란거지? 네 그래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탈착한 말이죠 자 오늘 탈착한 말이죠 네 스팅어에서 나온 아 스팅어네 기아에서 나온 스팅어 아 뭐야 스팅어 스팅어에서 나온 기아 아 뭐야 그래요 네 기아에서 나온 네 스팅어 오오 이게 이제 안나오죠? 예 정말 아쉬워요 이런식으로 요런식으로 따라할수도 있고 아니면은 얘만 아니면 같이 요런식으로 네 할 수가 있습니다 좋았어 자 오늘 본격적으로 논인과 함께 도명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나요 안오죠? 오케이 으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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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읐 наг근라 됐다 아으 그래요 오늘은 예 도심 안에서 한번 순찰을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끔씩 이상한 사람이 있거나 술 취한 사람이 있거나 그러면 안되니깐 위험하죠? 특히 LA는 많이 위험합니다 사람이 뭔지? 어? 어? 경찰인데? 아 질구나 저기 보이시죠? 뭐야 위의급 블록킹 어... 트래픽 포르투? 어딘데? 아 확인 실례합니다 자 아멘경찰 어딘데? 여깄다 왜 여깄어? 실례합니다 뭐야 이거? 비밀W? 왜 가만있지? 아무도 없지 아네 어 뭐야 아 이건 2인치 안되구나 오케이 일단은 차는 좋아요 훔칠까? 아 뭐랬지 자 비밀W 오케이 M5? 아 M6 오케이 너 왜 두개 두고있어 손전등을 어 눈이 아름다우십니다 아 뭐래 M 그래요 이 차를 한번 조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1인치으로 한 다음에 자 야 이거 이거지? 오케이 자 46 EEK 572번 카산드라 스미스 자 다시 이렇게 열어서 카산드라 스미스 검색해보고요 아무것도 없다고? 오우? 잘못졌나? 어우 잘못됐다 아까 밖에 친구같은데 안나오나? 안나오네 자 라미사 이거 신고받고요 자 빨리 견인시키고 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리발타요 경찰을 사칭하고 있다는 사람을 어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형차 왔어? 왔다 좀만 있다가 위치는 아니깐 됐죠? 오케 가자 레츠고 저 버그입니다 경찰서 앞에서 당당하게 경찰서 앞에서 아 위에 있어? 아 미안해요 아따 엔진 소리 지리네 양보 감사합니다 근데 여기 위에서 뭐해? 가만히 있는데? 뭐 이거 어 아반떼 오 좋아 어허허 어 인성 뭐야 게라엘카 어 어 뭐야 불렀어요? 아니 그런 실력으로 경찰을 사칭하려고 그랬어요? 마치 이거 보험사기단인데 예 아무도 안해봐가지고 앞에서 아이고 무서 아이고 무서 아이고 무서 하고 이제 엔진 보니 뚜껑에 철썩? 하는거와 똑같은거죠 됐다 Esisting recur huis 아 자자자자 아 zit 여기 나오나? 파트너로? 아 안나오네 아廈타 아 아 여성분이니까 네 파트너가 네 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앗 insight 사인을 꺼주고 힛 플라스틱 플리스 배지 그 다음에 로우딧 피스톨 아이고 이거 미쳤네 이거 장난감 권총 가지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아 장난감 그 경찰 배지 그 다음에 실제 권총 예 장전져 있는거 야 아반떼 오우 이 요제 뭐야 튀겼어? 아! 튀겼다 잠깐만요 람미써 오늘 눈이 안보이네 눈이 어딜 왔어? 아아 가자 렛츠고 나와 나와 자 뺑소니 사건 네 빨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우 터보 나와 어디야 여 왼쪽 확인 여깄다 니산? 아 인피니트? 인피니트? 맞네 예 맞네요 예 자 한번 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몇명이야? 이 사람이야? 괜찮으세요? 이런사람도 은근 많아요 네 차를 툭 치고 네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네 도망간 사람도 있습니다 차가 어떻게 생기는지 기억나시나요? 디스패치 디스패치 레이디한테 예 모든 정보를 그니까 번호판이든지 이런거 다 디스패치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와이킹 눌러서 자 가시고요 여기 끝뜨고 나중에 연락드릴게요 저 어딨어 어딨어 확인 오케이 위로가야죠 자 경찰 아멘이 키고요 이거 오케이 좋아 오 엔진 소리 지리고 오 힌보소 약간 다치 크라이슬러 엔진 소리 또는 차즈 소리 나는데 오 엔진 허리 지린다 뭐해 이거 나와 저 꺼주고 어딨어 눈치 깎고 일로와 나와 어 소리 일로와 어디가 어디가 에잉 일로와 오 아깐 나 갖타자 아니야 이거 그러네 짜식아 오우 오 오 페이크 일로와 어디가 적절한 타임 가리는데 어딜 어어 아는 데에이 으이으아 어? 밟아! 우와아 토보어 어어 일로와 어디가 자 집이다 아아 이거 못자고 먼저 승인을 받아야죠? 따따따따따 이틀 다음에 짜세! 짜세! 어? 짜세! 어? 어휴 어쭈? 밀어 왜 밀어 아 밟아 밟아! 어? 이 자씨? 으음 이럴가 안내려? 내려! 어 뭐야 됐죠? 어어? 왜이래? 빨리와! 많아 뭐해 왜이렇게 됐다 이거 어디어떻게 아 됐다 왔습니까? 버그쓰기 흫 자 이렇게 잘 잡았구요 일로와 자 여기 좀 받아치고 자 그 다음 빼드리고 빼드리고 어? 오오오? 와우 뭐야? 어? 어? 뭔데? 어? 해요 아 제가요? 오케이? 어허! 뭐지? 오 뭐야? 와아 아 나 순간 해리포터인줄? 그 투명망도 하 와우 됐죠? 이거 가끔씩 댓글보면은 그 뭐냐 왜 차량 앞에가서 막지 않냐고 그러는데 차 앞에서 막으면은 제가 밀립니다 그러면 안 좋은거죠 그래서 뒤에서 밀리는게 제일 좋습니다 안에 권총있고 AR15 라이플 브리프케이스 stalk 코카자зы 코 Bai 뱃 뱃 뱃 어 어 어 이 투샷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이거 몇명까지 하셨지 이걸? 잠깐만요 됐다 그리고 아시 나아지 저 누구지 알죠? 내가 숙격 하나 준비해드릴께 뭐야 데뷔 어딜 왔어 데뷔? 어 누님인데? 아 있구나 됐다 이렇게 해서 오 마이클 오 권총 잡는 손보소 됐죠? 오케이 자 한번 가보도록 하죠 자 일로오세요 다들 이리로 옵니다 이리 오십쇼 타러오세요 빨리 타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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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다아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은 네 마이클과 네 오른쪽에 데이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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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다음에 누님 그래요 이걸로 뭘 할 수 있지 일단 한번 해볼께요 네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네 그래요 Pursuit in progress 자 마이클 데이비 그리고 누님 어 차 무겁다 경찰 암행 경찰 암행 경찰 암행 어 이거 보다가 야 차 무거워서 안간다 어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 무어 이거 밀어 됐다 으음 여보 어쭈 빨리 가 야 진짜 진짜 차 무거워서 났어 오우 오우 마이클 어딨어 마이클 어딨어? 어? 아니 있구나 둘이 같이 있으면서 못받어 오영 오우 마이클로 멋있어 마이클로우포니 그래요 자 됐죠? 이 차 왜이래 됐죠? 어 오케이 어 이상하다 타치쳐 어 뭐야 나 깼어 됐다 뭐야 마이클 밀쳤어 어 로버리 자 여기는 맡겨드리고요 저는 가보겠습니다 자 로버리 자 마이클 네이비 위호 누님 함 가봅시다 나와 6교통에 엔젤 밟아 빨리 버스 버스 자 여기죠? 여기? 막아 못나오게 아하하하하하하하하하 오 태이정어 오 간다 데비언 간다 오 데비언 갔다 데비언 갔다 데비언 왔다 마이클 고 잠깐만 어휴 어휴 깜짝아 됐다 이랑 걱정마십쇼 gta 주인공들이 버민들을 잡고 있습니다 이제 드디어 하으 king 정작하게 사귀라 맘 colors 됐다 됐죠? 됐다 어 홍삼인데? 그래요 델페로 패드에 서치해 주시고요 오 마이클한다 오오오오오오 마이클하고 있어요 아 저 정원있구나 자 그 다음에 이 사람 자 또 해 주시고요 오오 데이비 오 멋있어 오 멋있어 오오 썸 블로터 페이퍼 그 다음에 뭐 뭐 당연하죠 뭐 다 약한거죠 예 약쟁이 나라 아 여기 계시구나 저기요 걱정 마십쇼 아 왜 안돼요 어 어 왜 안되지 어 됐죠 자 일단은 정보를 얻고요 자 이렇게 해서 사건은 어 됐죠 뭐야 아 예 사건은 종료하고 다음신고맞고 출동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나와 마이클 나와 뭐야 아이 큰일났다 이거 아 아우 제가 무리를 했네요 얘 다 막아버렸네요 나도 못나간데 어 갈수있다 뭐야 아 pros 오 오 오 이런 갓기미 왜 그래요 이런 보십니까 밑에서요 이런게 나오는거 어 저기 뉴욕같죠 예 뉴욕××× scholarship 아 보세요 뭐래 자 나무리죠 정직하고 있다가 왼쪽에 차가 오는지 안오는지 확인한담 안전할때 안전할때 케ци 뭐야? 뭔데? 얘야? 어? 얘, 얘 맞아? 뭐야? 총을 쏴 에잇? 뭐야? 뭐지? 뭐야? 총을 쏴 에잇 클리어 너 뭐야? 압수 너 뭐야? 뭐야? 왜 총 쏘지? 가만히 있어 자 빨리 오세요 왔죠? 오케이 됐고 자 차를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? 왔다 인성이? 뭐야 아 뭐야? 와 차 안에 플랫폼이 있네? 오케이 가자 레츠고 마지막 자 가볼께요 레츠고 가세요 레츠고 가세요 버스 나와 가자 저거 무슨 소리야 어? 뭐야 얘야? 일루와 봉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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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르기니 일루와 자 핏 요청 이거 클리스트 포칸 핏 오케이 오훗 나와 아 이거 밀기 애매한데 오후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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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킥 됐죠? 오케이 뭐야? 아..매네요? 허허 하다보니까 땡겨 뭐해? 맞고있나? 아 아니죠 어? 버그다 됐다 겟쥬 뭐? 네 그래요 내려오 빨리 됐죠? 어? Not your lucky day pal 저 GT4에 나왔던 그거 같은데? 아 갑자기 GT4 하고싶다 아까 그 밑에 맨홀 뚜껑에서 연기 날때부터 네 GT4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오오오응? 에 그래요 에 됐죠? 뭐 헬케 다왔어? 아 훔치고싶다 그래요? 됐죠? 오케이 됐습니다 자 차를 다시 세우고요 이런식으로 오케이 차 내려놓고 일로와 일로와 어요요요요요요요요요 그만 뛰어 네 차를 빨리 조사하고 네 한번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베로 하이트 엘베로 하이트 오케이 뭐 딱히 이상은 없네요 자 견해 주시고 엘베로 하이트 엘베로 하이트 안타죠 이럴때 어떻게 하느냐 어데요 어데요 아니 어데요 어데요 왓 어둠 어! 아니!